먹을 사람이 없어. 맨날 엄마야. 낄 자리가 없다. 낄 자리가 왜 없어. 코드코트야. 이 자식. 야 고맙다. 코드코트. 3만원 또 후원해주고. 100만원을 이렇게 받고 오늘. 좀 천천히 해도 이해해주세요. 이런 날에 자주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기분 좋아서. 신테일의 기분이 좋아요 송을. 부를 정도에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컴온 컴온 컴온. 잭게랍. 기분이. 너무나. 좋아좋아좋아요. 라라라라. 이거 할 정도입니다. 제 기분은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테일이래. 코트가 이걸 하다니래. 그만큼 좋아요. 네. 아니. 유튜브 돌아다니다가. 뭘 봤는데. 신테일이 영구정지 당한 이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 봤는데. 각건배.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더라고. 뭐야. 이걸 봤지. 근데. 거기서 신테일이 영정되고 나서. 또 누가 시. 기분이 너무나. 누가 더빙을 했더라고. 존나. 웃겨더라고. 그래서 연간 영상을 보니까. 신테일이 춤을 추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데. 웃겨가지고. 봤지. 고정 리액션으로 넣자고. 그래요. 기분이 너무나. 좋아요.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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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 이럿. 기분이. 너무나. 좋아. 좋아. 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